자 이번꺼는 BLFF님 자 BLFF님꺼고 70억? 와 장난 아니네 알겠습니다. 잠깐만요 자 선수 장난 아니네 전설 3카야 와 장난 아니다 자 전설 3카야 드록버스 3카야 헐 드록버스 3카야 언제 만들었어요 이번에 만드신 건 예전부터 3카었어요 장난 아닌데? 자 리베린 승교 4카야 피부는 저기 세부챔권 강하다 터지셨나보다 자 이분 강화 직접 만들어서 하시는구나 헐 다 승승님 어서오세요 4줄이 엄청 많네 자 얼마죠? 자 지금 팔카와 하나도 없는거요? 팔카와 하나도 없으신거요? 얼마인지 금액 좀 계산해보고 자 2일 사면 되겠네 2일 아 2일도 자 대낙하실래요? 어쩌실래요? 자 대낙하실래요? 어쩌실래요? 대낙을 하실래요? 아니면 제가 할까요? 어떻게 할까요? 6천을 받으니 6천 다 받으면 1억이네 오케이 오케이 제가 받을께요 그럼 자 6천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다 받을까? 제가 받을께요 오케이 쿨하실데? 오케이 다 받을께요 자 긴장됩니다 화이카오 2일 갈께요 2일 한 12억하게 타는거 같던데 그쵸? 자 갑시다 아까 보니까 차돌이 있던데 차돌이 재물로 써도 되나요? 어 차돌이 많네 1카가 없네 1카가 있어요 재물로 했는데 자 자 다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번 해주세요 방송을 위해서 재미로 하시는거 같애 돈때문에 하시는거 같애 돈때문에 하시는거 아닌거 같애 자 누구 또 누구 사지? 재무? 아 콤파니 콤파니 좋더라 아 매물이 없어 아이 짜증나 자 이걸로 갈께요 4일 갑시다 재물로 어차피 돈에 연연하시는 스타일 아니시니까 자 이분 구상갈때 78개구라고 보실까 흐름 만들고 갈께요 두개 터트리고 아 그래요? 다 샀어 근데 하나만 더 그럼 나니 나니 한번만 살께요 나니 10 나니 시청자분의 성의를 생각해서 나니는 없고 발렌시아 없으면 저걸로 갈께요 이것도 없어 자 1카가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자 메인은 파이커입니다 팔카오 아 오 우주다 자 파이커 우주 볼 수 있어 우주 자 오늘 우주 세번 봤죠 자 네번째 우주 도전 갑시다 자 제 계획은 세번 터뜨리고 하나 붙이고 하나 붙이고 바로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자 이거는 3카 만들께요 그냥 만들라고 샀어 여기서부터 터져도 되고 붙어도 되고 포인트 장난 아니야 80만 포인트 아 장난 아니다 자 자 이건 대단하시네 자 좋아 왠지 내가 이거 시험보는 느낌인데 자 시험보는 느낌이야 아 자, 늦게 오신 분들 추천과 지게찾기 자, 추천과 지게찾기 부탁해 주세요 아, 부탁드려요 자, 오늘 제가 네비 삼카 붙였죠? 아까 10억짜리 자, 그리고 툴에 붙였고 하나도 못 붙였더라 오늘 우주 3번 봤어, 우주 3번 자, 오늘 네 번째 우주 도전 갑니다 네 번째 우주 들리죠, 이제? 자, 과연 팔카오 붙을 것인가 기대됩니다 어, 축하해요 내일 하루 6강 자, 시작합니다 Are you ready? 자, 팔카오, 카오 위치로 5, 4, 3, 2, 1 아, 제로, 제로, 고고고고고고 고우 으악! 빨또한데이 자, 복구 자, 복구 제발 복구되라 제발 제발 복구 제발 으아, 다행이다 자, 죄송합니다 아하, 짜증나 아하, 아까워 자, 죄송합니다 아하, 이게 터졌어 나 좀 당황했어 이게 터져가지고 아, 어이없네 자, 어쨌든 자, 팔카오 실패네, 실패 다시 2강 알겠습니다 아, 열받네 이거,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어디서 많이 보던 그거야 전에도 이런 적 있었잖아 자, 또 터지면 어떡하지 아, 나 열받네 자, 리캠의 스타일 어서오세요 아, 나 열받네 아, 이게 터졌지 자, 제물 다시 사자, 제물 자, 또, 또 뭐 사지? 자, 선수 추천해주세요, 제물 어, 복구된 거라면 잘 안 붙어 나도 그 동감이야 근데 가야지 어떻게 해 자, 미케리 가자 미케리 미케리 은근히 매물 많은데 밀카가 왜 이렇게 없냐 요즘 밀카다 어디 갔어 아, 그래 난 복구 진짜 안 붙던데 자, 사람마다 다른 거 같아 자, 갑시다 제물 세 개 또 가고 갈게요 자, 다 닫았어 갑니다 아, 열받네 아, 아, 네 아, 네 네 네 네 네 네 아, 감사합니다 . 꼭 붙여야지 꼭 붙여서 내일 다 가 방지 걸어 나야지 자 좋았어 좋았어 자 미겔 터져라 토토토 아 재물이 붙었어 아이 감이 안좋아 재물이 붙으면 난 진짜 싫어하는데 자 한번 더 붙으면 안돼 터져야돼 어우 미치겠어 재물 또 붙였어 아 나 미치겠다 우리 쓸데없는게 붙고 그래 자 터져라 토토토우 와 저 이제 터지네 자 그나마 다행인거 아직 밑에 재물이 많다는거 재물 없네 이게 아 열받네 자 두개 터졌죠 자 두개 터졌어 자 두개 터졌으니까 하나 붙이고 바로 갈게요 하나 붙이고 자 터져도 돼 너네는 터져도 돼 자 터져도 돼 자 갑시다 자 최독반이 어서오세요 자 우주 우주 보기를 기원하면서 자 갑니다 제발 나에게 우주를 줘 우주를 제발 나에게 우주를 줘 우주를 형이 원하는건 우주야 다른거 다 필요 없어 우주를 줘 다시 한번 재도전 자 지금이야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두어 원 제로 고고고고고고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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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라 제발 아이씨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와 복구이카 야 이거 진짜 구사일생으로 살았다 자 복구이카가 그나마 절 위로해주네요 아 진짜 짜증난다 다행이야 다행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죄송합니다 ELFF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와 진짜 짜증난다 짜증나 일단 여기까지 놓고 할게요